자, 이번 역에 내려요. 이번 역에 내려요. 안 내리실 거예요? 안 내려요? 네. 그 입 다물라, 그 입 다물라? 그 입 다물라. 아니다, 이 친구는 아니야. 아니다, 이 친구는 아니야. 나도 아니야. 내 딸 아니야, 내 딸 아니야. 멀리서 보고 좀 빠졌었는데. 내 딸 아니야, 내 딸 아니야, 내 딸 아니야. 이거 중기 무조건이라니까. 어, 긴장된다 이거. 어, 내가 뚫렸어. 어? 어? 너 어떻게 욕먹으면서 상세해? 내 지갑에서 상대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? 어? 어? 어?! 어? 어, 어? 어, 어? 오 마이갓! 아니, 우리 친구는 아니지. 하하하. 아! 하하! 아, 하! 광수가 107 최고, 중기가 117, 재석 109, 재석 최저 70이 짐 얘기에서. 짐 얘기 진짜 싫어하네. 아니 이게 아까 지호가 가슴이 막 설렌다고 했는데. 설레긴 진짜 설렜어요. 정말로 설렜어요. 좋아요. 자 일단 저희 셋은 실패했고요. 다음은 정국이. 정국이 형. 말하지 말아야지. 밀어주시다. 왜냐면 진짜 안 그러면 우리 런닝볼 못 가진다니까요. 진짜 집중해. 러브라이 가요 러브라이. 그냥 친구 사이인데 제가. 친구 사이? 네. 친구 사이? 지호 멘트 좀 들어봤어. 나랑 친구 하고 싶었나 봐. 친구 사이? 자 큐. 지호야. 응. 나 좀 되게 좋아하는 노래가 생기는 노래 한 번 들어볼래? 어. 이어폰. 응. 아 이어폰. 아. 노래 좋다.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. 진짜 안 한 거야. 그냥 아무 소리도 안 들었는데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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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 노래. 큰 노래 너무 좋아. 지금 반응 좋아해. 지금 반응 좋아해. 지금 반응 좋아해. 반응 좋아해. 아 노래 한 번. 아. 사랑한다는 말로만은 너를 붙잡을 수 없어. 또 다른 변명도. 이제는 늦었다는 걸 알아놨지만. 세상에 어떤 그 누구도 너를 대신할 수 없어. 나에겐 언제나. 살아있는 너 하나뿐인 거야. 살아있는 너 하나뿐인 거야. 너 하나뿐인 거야. 너 하나뿐인 거야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아. 아. 자. 다음.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에요. 하하. 아. 왜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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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큐. 극. 알다나. 창호 Adrian. ummer. Fifth,